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 노션 활용법 중에서 우리가 구글 캘린더를 인베디드 해가지고 가져오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션에서도 캘린더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추가하면 되는데 저는 벌써 이렇게 노션 캘린더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션 캘린더를 추가를 하면 각각마다 이렇게 페이지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정 관리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일정들을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관리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노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좋은데 사실 그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구글이나 여러가지 협업, DOC파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노션에다가 가져와서 인베디드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글 캘린더의 일정들을 가져와야 하는 건데 우선은 제가 임시로 하나 저희가 이제 뭐 제꺼 하나 캘린더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건 새로운 계정으로 제가 만든 것이고요. 이거 같이 저는 이제 강의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언제 몇 시에 이제 강의들이 있는가 이제 5일짜리 노션 집중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노션이라는 캘린더로 관리하면 뭐 관리해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구글을 통해가지고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일정들을 좀 공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노션하고 좀 합해하고 싶다라는 거죠. 일정을요. 그랬을 때 자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캘린더를 했다면은 이렇게 뭐 저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생일이나 알림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대한민국 휴일 같은 것도 표시가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기록했던 것들 이게 모이애킹이나 뭐 아이티보안 이렇게 노션 뭐 블로그 마케팅 교육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공개로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개로 바뀔 때는 이 이름 오른쪽에 보면은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설정 및 공유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요거 같이 이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 쪽에 조금 내려가시면은 액세스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개 사용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 요것을 공개로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액세스로 접근을 못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공개로 이렇게 사용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가 우선은 뜨죠.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거를 대중적으로 노션을 이제 뭐 온라인 강의 일정들을 공유를 했는데 그거를 구글 캘린더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뭔가 이렇게 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정말 교육용 이메일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을 내한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확인 누르면은 공개 사용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제 공유 가능한 링크 받기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요것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복사를 했어요. 현재 이렇게 복사하면은 요것도 누구나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레이트 임베디드라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링크가 하나 생겼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쪽 킬린더에 접근이 되어서 이렇게 공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누구나 다 접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아니죠. 지금 그냥 클릭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화면상에 이제 뿌려줘야 한다는 거죠. 화면에 그대로 우리가 캘린더 구글 캘린더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안되고 요쪽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또 이제 캘린더 이 캘린더의 공개 URL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게 인비디드 형식으로 나오는 UR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요. 얘를 복사하세요. 요거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거를 링크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복사하시고 나중에 어떤 게시판이나 기타 곳에 아이프레임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HTML로 삽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URL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똑같이 구글 캘린더 쪽에다가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인비디드 요거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안에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완전히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보들 추가 세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거의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렇게 크기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조금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색깔이 좀 구분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누구한가한테 공유를 할 때 이렇게 색깔들이 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혹시나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은 좀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팀원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이렇게 색깔이 구분이 안 돼요.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럴 때가 조금 있습니다. 세부상 보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공유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바꿔보도록 할게요. 즉시 반영이 되는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5일에 2월 5일에 제가 일정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에 5일 쪽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일정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노션 강의 입문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날짜에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표리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그럼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바로 저희가 확인은 안 되죠. 확인은 안 되는데 다른 페이지에 갔다가 다시 요쪽 페이지로 돌아오시면은 이게 삽입됐던 것이 한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인베드 형식으로 이렇게 불러와요. 그러면서 노션 강의 입문이라고 이렇게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션 캘린더뿐만 아니고 구글 캘린더를 같이 활용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일정을 누군다를 때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노션 페이지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